나는 우유빛깔 DJ 나는 우유냄새 게습트 나는 81년생 44잘 나는 93년생 32잘 나는 봉주로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봉씨 봉태규 나는 배우 송강, 송중기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송씨 송아빈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비공감댓글 아침봉 수요일 코너 비공감댓글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춘봉 첨제의 아버지로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송아빈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디오니까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환자복 입고 왔습니다 이진영님이 하빈님 입원복인가요? 어디 앉아오세요? 신영경님이 어머 진짜 다치신 거 아니죠?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하빈님의 너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알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환자복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환자복은 저의 유니폼 같은 존재고 저희 사실은 저희 잠옷입니다 잠옷을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걸 좋아주셔가지고 오늘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빈씨한테 어떤 시그니처 의상인 거죠? 맞습니다 시그니처 유니폼 같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달리 편해 보이세요 너무 편하고 집인 것 같아요 녹아입고 싶어요 저 예전에 저도 특정 지역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환자복 입고 분명히 환자복 입으셨는데 포장마차에서 소주랑 김치찌개 이런 거 엄청 많이 드셨던 분들 있잖아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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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때 느낌도 나고 오윤형님이 어머 옷이 아주 그냥 찰떡이네요 박상희님이 송아빈씨가 나온다니 너무 좋아하는 개그맨인데 팬이에요 기대되네요 구독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입고 올라오는데 경비아씨께서 이상하게 쳐다보셨더라고요 아 붙잡지는 않으셨죠 다행히 붙잡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정말 매력 분출을 마구마구 하고 가셨습니다 뉴진스 하니도 따라하고 본인피셜입니다 존박 닮은 꼴이라서 존박 롤에 립싱크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하빈씨와 아이유가 동갑이라는 걸 못 믿으셨는데 제가 보기에 하빈씨에게는 정말 이걸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우유 냄새가 정말 나거든요 정말 공개방송은 안 하나요? 아침에 공개방송 힘든가요? 아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가 인기가 좀 더 많아지면 공개방송 하는데 그때 하빈씨만 제가 이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방송 하면은 모두랑 함께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걸 마련하려고요 광고 때 제발 줘주세요 하빈 씨랑 전화부스 같은 데 있죠 청취자랑 하빈 씨만 전화부스에 들어가는 거야 미배된 공간으로요 그래서 하빈 씨의 우유향을 마음껏 맡을 수 있게 그런 이벤트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샤워 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페르몬이라고 그러나요 하빈 씨는 우유향이 계속 나거든요 근데 오늘 시그니처에 환자복을 입고 오셨으니까 제가 혹시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 첫 번째 나오셨을 때 수영강사 하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삼각수영복 입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다고 저는 그게 진짜 인상에 남아서 그러는데 다음에 혹시 그 수영복을 입고 흠뻑 젖은 채로 방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이게 진짜 쇼쌍각이거든요 흠뻑 젖으셔야 돼요 괜찮나요 아침에 괜찮나요 그럼요 저희는 괜찮고 제가 또 하나 쇼쌍각이면 얼굴 안 잡아도 되나요 아니 보는 라디오니까 저는 피디님이 징계받을 각오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서 방송하셔도 되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피디님은 각오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넘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뚫으셔야 더 성장하시고 더 크게 가실 수 있으신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저희 피디님이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런 점들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박을 닮았다는 말에 많은 봉구래들이 보라를 접속을 하셨어요 보는 라디오로 정말 닮았나 확인을 하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봉구래들이 이은자님이 존박이요? 응팔의 정봉이 닮았는데 백부장님이 하빈씨 가만 보니 존박이 아니고 정찬호 닮았네요 장유경님이 비와이 닮으신 것 같아요 834님이 존박 말고 김동연씨 닮았어요 김명옥님은 인정하기 싫은데 아 이거 충격적인데요 저희 신랑을 닮았다고 신랑분이 많이 잘생기셨는데요 너무 매력적이시고 아니 그러면 하빈씨가 생각할 때 또 다른 닮은 꼴 유명인이 있을까요? 아 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유준열 배우님을 아 진짜요? 닮았다는 얘기 조금 조금 진짜 조금 늘었어요 혹시 어떤 순간을 닮은 건가요? 아니면 딱 봤을 때 닮은 건가요?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딱 닮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네네 저도 유준열씨 실제로 본 적 있거든요 보셨죠? 딱 느낌이 좀 있나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리액션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봉구래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하빈님은 봉구래님들 보고 계신가요? 덕선아 유준열씨를 덕선아 나는 좋아해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튜브 업로드 된 거 영상 보니까 수영복 입으세요 그냥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 되나요?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방금 괜찮아요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도 우유향은 가득해요 네 지금 딸기 우유 되셨어요 지금 네 얼굴이 작가님들도 아무 말이 없으시네요 아니 일본에 가셨는데 거기서도 고양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뭔가 이 고양이를 부르는 하빈씨만의 묘한 매력은 뭘까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왠지 모르게 캣닙향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유냄새와 캣닙향이 섞여서 나나 캣닙? 캣닙이라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그 나뭇잎이 있거든요 나뭇잎 그 향을 엄청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네 저한테 인간 캣닙 같은 매력이 있나봐요 그러면 달라붙더라고요 일본가서도 고양이들 달라붙기만 하나요? 아니면 달라붙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나요? 달라붙고 앵기고 오 만져달라고 막 부비고 그런 경우 진짜 드물잖아요 진짜 저한테 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 개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고양이들은 그렇게 개냥이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도 저한테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엉덩이 들이메고 헤드헌팅하고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저를 좀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뭔가 하빈씨에게 이렇게 달라붙고 뭔가 머리를 쓰다듬어달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도톤머리를 걸어갔는데 제가 키가 꽤 크잖아요 80cm이다 보니까 진격의 거인이 걸어가는 느낌이 들었는지 아 이렇게 쓱 피하던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고양이의 사랑은 받고 있으니까요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 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 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5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기능성 100에 보내드릴게요 이쯤에서 하빈씨의 추천곡 하나 들어볼 건데요 싸이의 덧덧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흠뻑쇼를 직관하셨다거나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후에 흠뻑쇼는 다 갔습니다 저한테는 여름 보양식 같은 존재거든요 어떤가요 가면? 저는 정말 에너지 충전을 받고 와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기운을 바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싸이가 하는 흠뻑쇼에 가는 거겠죠? 맞습니다 진짜 여름 보양식으로 여름은 이걸 가야 여름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노래를 듣는 분들이 흠뻑쇼로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갔다라고 상상을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빈씨의 추천곡 싸이 슈가의 덧덧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첫 번째 사연 정형준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빈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철거는 학창시절 제 자존심이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절 이겨버렸습니다 아들과 제대결 신청하고 맹훈련하는 중인데 아내가 쯧쯧 혀를 차네요 이게 혀를 찰 일인가요? 혹시 송아빈씨도 승부욕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저는 승부욕이 아예 없습니다 저도요? 네 진짜 없으라고 저는 평화주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축구대배 나갔을 때 4강전까지는 떨리는데 결승에서는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져도 난 준우승이야 은메달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예전에 지금은 그런 예능 프로가 많이 없는데 엑스맨이라는 예능 프로였어요 알죠 알죠 근데 거기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꼭 하는데 그 당시에 신화형들이 운동도 잘하고 승부욕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그냥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부담되죠 진짜 네 뭔가 열심히 안 하면 막 혼날 것 같고 아 그러면 출발 드림팀은 아예 안 나가셨나요? 못 나가죠 그런 거 기록에 관심이 없어요 기록에 기록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평화주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1kg당 5분 안에 네 5분 페이스 5분 페이스 5분 30초 페이스 이런 거를 설정해 두고 뛰거나 그걸 목표로 하잖아요 전혀 관심 없어요 본인 만족으로 인해서 진짜 본인 만족 건강하면 되죠 진짜 기록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형준씨처럼 승부욕이 있는 분들은 특히 아들과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건 끝까지 이기실 때까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내가 혀를 차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혀를 찰 일들이 좀 많잖아요 아내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내는 혀를 찼구나 오늘도 혀를 차네 넘길 일이죠 그냥 네 왜냐하면 이거는 오롯이 형준님 개인과의 싸움이다 아들과의 싸움이 아닌 거죠 그럼요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과의 싸움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멀리는 아들이 날 찰 걸 이겼지만 나중에는 더 큰 것도 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함 그것 때문에 계속 이길려고 그리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형준님이 연습하시는 것만큼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게임을 진짜 잘하는 거 저는 오히려 더 비참한 패배를 맛볼까봐 왜냐하면 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3명이 연습하실 것 같은데요 아들 찰 일대 몰래 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영수님이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네요 아내 입장에선 애랑 저러고 싶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저희도 저렇게 진심으로 덤비다 덤비다 결국 아이의 오열 엔딩으로 끝날 때가 많았었어요 이게 제일 난감해요 아이가 이기는 게 낫지 아이가 져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혀 끌끌로 안 끝나요 저는 방금 생각 들었는데 미래를 봤을 때 제가 애기랑 게임을 해서 제가 이겼을 때 애가 오열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깨조기 할 것 같아요 이 오열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혀 끌끌로 안 가요 그때는 뜨거운 맛을 하빈씨가 크게 내리나요? 혹시 지옥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직은 그렇죠 이게 지옥 지옥을 잠깐 맛보기로 볼 수 있다 무서운데요 게임 한 번 때문에 지옥가 그럼요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건 어떤 재미가 첨가돼서 나의 욕심과 재미가 첨가되잖아요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 제 욕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날 수가 있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6443님이 이게 정답입니다 혀만 찬 게 어디예요? 남편이 나를 안 찬 게 다행이죠 남편인 나를 안 찬 게 다행이다 게임 때문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남편분들 이 노래는 하빈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제가 또 닮은 비와이님의 데이데이 주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닮았다니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엽엽엽 데이데이 진짜루 유행하 conservation 첫 번째 이 노래는 저는 이 노래는 지금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수요일 4부 시작이 됐고요. 7월의 마지막 날 코미디언 송아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 유무, 출생 나이도 다른 저와 송아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상화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리고요. 5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기능성 100에 보내드릴게요. 줄리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해외에 있다. 이제 막 한국 돌아왔는데 하비님 개그맨인 줄 모르고 그냥 별그램에서 고양이 키우는 재밌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송아빈 씨의 본인 소개를 확실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고요. 고양이와 코미디를 하고 있는 코미디언 송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송아빈 씨가 환자복을 입고 귀엽게 고양이를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SBS에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런데 이 고양이를 넣으면 하빈 씨보다는 고양이에게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고양이 빼고 그냥 소개는 안 될까요? 그건 힘듭니다. 그건 지도가 많이 나왔고. 제가 너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80만이 됐거든요. 엊그제으로. 거기에 제 집은 한 5천 명이 제 팬이고요. 79만 5천 명은 다 고양이 팬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비슷하네요. 저희 첫째 아이가 어디 갈 때 자기소개를 할 때 봉태규 아들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본인이 인지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와 약간 비슷한 건가요? 확실히 알고 있군요. 그러면 이게 뜬금없긴 하지만 구독자 100만이다. 공약을 아침봉에서 한번 해볼까요? 채널이 언더월드죠? 언더월드 맞습니다. 언더월드가 100만이 되면 제가 수영복 입나요? 아침봉에서? 아니요. 고양이 또 고양이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수영복은 PD님과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됐을 때 고양이들을 데려오면 너무 좋지만은 아 맞아. 고양이들이 외부로 그러니까 외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건 말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 닮은 두 마리를 제가 어깨에 인형을 만들어서 삼각수영복을 입고 아 그거는 제가 SBS 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100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기운 받고 가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하빈씨가 읽어주실래요? 김병렬님 사연입니다. 와이프가 오랜만에 옷 정리하자고 해서 옷 정리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 와이프 옷은 한 번도 정리 안 되고 제 옷만 왕창 정리됐네요. 왜 아내님들은 본인 옷은 정리를 안 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대청소하자고 그러고 옷 정리하자고 그러면 제 것만 왕창 버리거든요. 제 것은 그때 최근 했을 때 큰 봉지 두 개를 버렸어요. 두 봉지를. 두 봉지를? 네 근데 제 여자친구 옷은 딱히 많이 안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빈님께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되돌아보니까 제 여자친구 옷을 많이 안 사네요. 그렇죠. 제가 저만 그나마 좀 쇼핑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아나사구님이 제가 딱 그렇습니다. 근데 다 입어요 다 입어. 그래서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살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내한테 살림의 주도권이 있다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나름의 규칙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봉지님은 옷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제가 집을 공개한 적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옷을 생각보다 많이 안 사려고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행거가 있는데 제 옷은 행거가 위아래로 있거든요. 위아래로 반 칸씩 정도? 한 칸? 그렇게 많이 저는 안 삽니다. 많이 안 사요. 제가 인별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인별에서 봤을 때? 네. 인별에서 본 거는 이제 뭐 증정을 받거나 협찬을 받거나 그런 거고 사실은 제가 직접 구매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는 구매를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들으고 싶었는데 제가 봉지님의 모델 옷을 보고 바로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장 셋업을 보고 바로 사가지고 이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하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으신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빈씨 같은 분들이 많아야지 제가 돈을 벌어요. 아니 진짜 핏이 너무 이뻤어요. 진짜 저 바로 반해서 그게 쓰리 버튼이었거든요. 정세도 바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7682님이 살 빼고 입으려고 일단 두는 겁니다. 이 의견이 제일 많네요. 아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살이 급격하게 좀 많이 쪄가지고 빼서 입으려고 아껴두는 옷이 한 4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네네네. 강혜진님은 그게 한 거예요. 정리한 만큼 새로운 게 또 들어오니 티가 안 나는 것 맞습니다. 아 이거 공감해요 진짜. 이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땐 왜 안 하지라고 하지만 그게 나름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도 또 정리해도 친구 결혼식 갈 때 왜 옷이 없지 하고 또 사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또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확실히 여성분들은 어떤 옷을 매치할 때 조금 더 아이템들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근데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어 그런가 싶은데 이걸 조금만 내 입장이 아니라 아내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아 그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돼요. 제가 좀 더 아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이정님이 방금 궁금해서 언더월드 들어가서 일단 구독하고 왔네요. 나중에 볼게요. 백만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종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정말 수영복으로 입으실지.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18님이 6개월 사귄 여친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사진 찍어 보내며 이거 어때? 예쁘지? 이런 거 누가 안 사주나? 하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는데 이건 비매너인가요? 아니면 남친한테 선물 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걸까요? 아 이거 얼만큼 사주셨는지가 우선 궁금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대부분 사주시는지 이거는 안 사줘서 이렇게 계속 보내놓은 거 아닐까요? 아 예 한 번도 안 사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언제까지 버티다 보자 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래도 안 사주는 거야?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도 받다가 낮춰도 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보통 아니시네요. 남자친구 분께서 만약에 안 사준 거요? 근데 만약에 한두 번 사줬는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친이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생각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사주나 그러면 어 나도 본 거 있는데 하고 어 같이 어 좋은데요? 어 사진 찍어 보내지 말고 링크를 너도 이거 갖고 싶었어? 나도 이거 갖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링크를 이현이 눈에 눈으로 어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안 파는 거 네네네. 지금 뭐 리셀 가게 엄청 올라있는 그런 운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 저 제 성격에는 그렇게 보냈는데 사줘버려도 부담될 것 같아요. 덜컥? 네. 그만큼의 또 대응하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담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가격대를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5만 원 이하로 하자 우리. 아니면은 우리 선물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혹시 그러고 계신가요? 지금요? 지금 저희는 아직 돈을 아껴야 될 때라서 많이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원래 사실 그러기 어렵잖아요. 어제 900일이었는데 제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소소하게 포옹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사빈 씨랑 상관없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도 이제 아껴야 될 시기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래도 저는 다 해줬거든요. 진짜? 아끼는 건 아끼는 거고 저는 뭐 이렇게 뜨개질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인형 눈붙이고 해서 10원씩 50원씩 모아서 다 해줬거든요. 아 하빈 씨는 저랑은 좀 다르군요. 네. 저는 쓰레기 남친이 같은 것 같습니다. 아유 원래 사랑은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니까요. 하빈 씨.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또 하빈 씨 같은 분이 그래도 정말 우리가 공통된 거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꾼이라는 사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럴 때 노래 들어야 돼요. 노래가? 네. 저는 사실 의도된 건 아닙니다. 하빈 씨. 이런 걸로 삐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로꼬 화사의 주지마. 절대 안 줘. 노래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시정 님께서 촌놈들로 봤는데 이렇게 즐겨 듣는 라디오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하빈이 형. 다른 촌놈들은 잘 지내나요? 이게 일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민속촌에서 하는 콘텐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드디어 춘복 첨지 이야기가 없는 우리 하빈 씨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시는 분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로지 저의 담백한 팬이신 거죠. 고양이 빨 없이.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물어보긴 해야 돼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춘복 첨지 얘기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고양이 없는 제 얘기가 나왔네요. 시장님 전 잘 지내고 있고 멤버들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건 익명 사연입니다.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전 여친하고 현 여친의 이니셜이 같습니다. 전 여친하고 헤어지면서 커플링을 돌려받았는데 그 커플링 현 여친한테 선물해도 될까요? 와 진짜 그 강무도한 이름 밝힐까요? 이건 이름 밝힌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징벌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이거 이름 밝힐까요? 안됩니다. 근데 그게 궁금한데요? 커플링이면 어쨌든 사람마다 손가락 굵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응원빵 가서 다 줄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겠구나. 늘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 강무도한데요. 근데 저도 이거 사연을 보고 조금 든 생각이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니셜이 같으면 어떡하지? 네. 한번 고민은 줘도 괜찮지 않을까? 3210님이 반지에 흠집이 있어서 어차피 걸려요. 근데 이것도 폴리싱 작업이라고 하나요? 새 걸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저는 저도 이 생각에 그 커플링을 주고 그거 좋다 선물을 한다 치고 그 가격으로 또 하나의 선물을 주면 선물 두 개를 주는 거지 않을까요? 네. 그럼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사실 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결혼반지나 커플링이랑 무게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누군가가 결혼을 한 번 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하게 됐어요. 네. 그렇다고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이니셜이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다르긴 하네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커플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예전에도 지금 여자친구랑도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없어서 반지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반지가? 반지 끼고 다니시나요? 네. 결혼반지? 저는 두 개 낍니다. 이제 하나는 결혼반지고 하나는 이제 몇 주년 기념해서 커플링으로 새로 한 거 저는 두 개 끼고 다닙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혼반지를 빼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은 손가락 마디도 굵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사실은 빼고 다니는 거를 특별히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저는 항상 끼고 다녀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프로포즈 할 때 반지랑 결혼반지가 다른 건가요? 저는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선택 상황이에요. 선택이야. 저는 이제 결혼반지는 딱 하나였고 그냥 그걸로 쭉 갔고 그건 선택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공방에서 만드는 커플반지 있잖아요. 5만 원 이내로 하는 거 그걸로 결혼반지를 하는 거는 쓰레기인가요? 네. 이왕 결혼반지 하시는 거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티팟땡 있죠? 아 네네. 그 블루 박스로 되어 있는 네. 그걸로 해주세요. 그게 좋나요? 네. 요즘 여유 있으시잖아요. 오땡티는 별론가요? 아 그거 말고 티팟땡. 티팟땡이 좋습니다. 나 그거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윤현정님이 요새 금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해는 돼요. 라고 보내주셨고 최성옥님이 이거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냥 녹여서 새로 만드세요. 이게 되는군요. 이게 만약에 순수금이면 가능하죠. 좋은 것 같습니다. 박소영님이 내 구 남친이 저랬었지 심지어 엄마가 해주신 커플링이라고 하면서 전년친 반지를 줬었지 조상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헤어졌다 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한 2만보 양보해서 녹여서 새로 만드는 것 정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죠? 만약에 나의 여친이 전 남친이랑 이니셜이 같다고 그렇게 해서 줬다. 내가 그걸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찝찝하긴 하네요. 진짜로 그게 얘가 전 남친을 뭐 지졌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추선미님께서 하빈님 혼자 결혼 준비한다면서요. 주전자 씨한테 허락받았나요? 이 주전자 씨는 예비 신부님 하빈 씨의 예비 신부님이 이 주전자 끓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웃음소리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루머입니다. 같이 준비하고 있고 같이 홀 알아봤고 혼인신구도 할 예정이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5만 원 공방은 아니에요. 5만 원 안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하빈 씨와 인사 나눌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송하빈 씨와도 인사 나눌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올 때마다 너무 재밌고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잠옷 입고 환자분 입고 와서 너무 죄송스럽거든요. 아니에요. 다음엔 뭐 거의 헐벗고 나오시네요. 좀 멋있게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뵙고요. 오늘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끝곡으로는 송하빈 씨 닮은 꼴이에요. 이분도 송하빈 씨 닮은 꼴 안재홍 씨와 천우희 씨가 부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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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우희 씨 밤 터짐 안잉 이어서 암 도 letz도 mejores 격 다음 dalla 격 아니 ci 자 다